자 그런데 김경률이가 오늘 또 뭐라고 했는지 보실까요 형부 처제 부적절한 관계 한강의 책 논란에 김경률 단군신화도 선정적이다 단군신화가요 아 뭐 수간물이야 단군신화가 고마구에서 에 뭐가 선정적입니까 이제는 아니 저 한강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한 말씀 하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노벨상 받던 말던 니밀럴 쓰레기 같은 책인데 그 쓰레기 같은 책에 감히 단군신화도 선정적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그 채식주의자라는 그 족같은 책을 직접 읽으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페이지 내외라서 굉장히 짧대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도 보면서 정말 끔찍한 소설이었다 자 그래서 스토리라인을 우리 작가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한강의 채식주의자 스토리라인이 이렇습니다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 여자가 악몽을 꿨대요 그러더니 하루 만에 채식주의자가 됐대요 그런데 갑자기 형부가 이 주인공한테 누드 페인팅 제안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네 그 다음에 형부랑 주인공이 성관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성관계한 거를 자기 친언니한테 걸려요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입원당함 이거 당함입니까 감옥에 가야지 이런 거 불륜 아 불륜하니까 갑자기 또 떠오르네 이재정 불륜하면 이재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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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륜녀 불륜녀 아 아 아 아 이런 브루노마스도 부른 그 불륜녀 이재정 그런 노래가 있죠 브루노마스가 부른 자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페이지까지 또 써서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자 한강의 채식주의자 내용의 일부분 네 2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온 밤이면 나는 술기운에 기대어 아내를 덮쳐보기도 했다 저항하는 팔을 누르고 바지를 벗길 때는 뜻밖의 흥분을 느꼈다 아 네 중고등학생들이 읽기 딱 좋은 소설이네요 중고등학생들이 네 또 다음 볼까요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아내에게 낮은 욕설을 뱉어가며 세 번에 한 번은 삽입에 성공했다 그럴 때 아내는 마치 자신이 끌려온 종군 위안부라도 되는 듯 멍한 얼굴로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혹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했다고 뭐 음란물 뭐 이런 걸로 유튜브에다 신고하기만 해봐 제발 해봐 자 저희는 그 위대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로 한강씨의 그 채식주의자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가지고 뭐 음란물이다 뭐다 신고하기만 해봐 그러면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음란물이 되는 거야 어 신고해봐 이 좌파 새끼들아 자 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43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그의 성기가 풍선이요 지금 그의 성기가 부풀어 오른 것이 아내 때문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다 네 중고등학생 소설 참 대단하네요 또 다음 볼까요 오래전 아내와 함께 들렀던 처제의 자취방을 거기 웅크려 누워 있을 처제를 그보다 오래전 피투성이로 그의 등에 엎였던 처제의 몸을 고스란히 전해져왔던 가슴과 엉덩이의 감촉을 가슴과 엉덩이의 감촉을 그리고 바지 한 겹만 벗기면 낙인처럼 푸르게 찍혀있을 몽고 반점을 상상한 순간 온몸의 피가 거기 모였던 것이다 이게 온몸의 피가 바로 남성의 성기 거기겠죠 아휴 정말 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몽고 반점은 원래 애기 때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아주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여자네 한강 같은 여자 아 연세대지 연세대 연세대 수준이 그렇지 뭐 연세대 조국 아들 조원이 다니던 연세대 연세대 여러분들 이왕이면 공부 좀 더 하셔서 고려대 가세요 아이고 연세대 수준하고는 네 자 또 다음 볼까요 자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요 물컹물컹한 환멸을 씹으며 그는 선체로 자위를 했다 뭐 일본 해상 자위됩니까 그는 선체로 자위를 했다 샤워기 아래로 뛰어들어 정액을 씻어내며 그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신음을 냈다 물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었다 자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음란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토록 좌파 새끼들이 그토록 찬양하는 바로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설 내용입니다 자 또 다음 볼까요 이번엔 67페이지 뭐예요 뽀르노를 찍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얘기했네요 뽀르노 나왔네요 그러더니 내키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좋아 뭐 두꺼비야 하지만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면 아이고 드러워 드러워 또 다음 넘어가 볼까요 68페이지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어디 뭐 축구 포지션입니까 후위로 여자를 엎드리게 하고 이건 정말 마지막이야 가장 중요한 장면이야 안 된다고 하지마 네 노벨 문학상 소설입니다 또 다음 갈까요 네 69페이지 그는 또 촬영도 했어 뭐 황의조야 그는 캠코더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걸어가 조금 전 제2가 나간 문을 잠갔다 한 번 잠근 것으로 모자라 윗부분에 방범 체인까지 잠갔다 그리고 거의 달리다시피 걸음을 빨리 해 그녀를 껴안고 시트 위에 시트 위로 쓰러졌다 네 또 볼까요 그가 강제로 입술을 누르고 혀를 밀어 넣으려 하자 그녀는 다시 거칠게 그를 밀어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형부라서 아 남자 목소리였구나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형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아이고 대단한 불륜녀 대단한 불륜남의 소설입니다 이재정 씨가 딱 좋아할 소설이네요 이재정 씨가 네 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내 몸에 꽃 이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그냥 막 읽을게요 어? 남자야 내 몸에 꽃을 그려주면 그땐 받아주겠어 그녀는 물끄러미 그를 돌아다 보았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이었다 아니 최소한 그는 그렇게 느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그걸 찍어도 괜찮겠어 여기서 말하는 그거를 성기랑 관련된 것이겠죠 그녀는 웃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중고등학생이 볼 소설이 맞습니까 네? 이거 가지고 우리 가세현 방송을 음란물이라고 신고해봐 그러면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노벨 문학상 수상작 바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음란물이란 걸 좌파들 너네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네? 자 제가 아주 기본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펄프픽션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칸 영화제 황금 종료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큐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죠 여러분들 이거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입니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인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강의 논리대로라면 이거 칸 영화제 황금 종료상 받은 명작이잖아요 그럼 중고등학생도 봐야겠네요 네? 여기 남성이 강간당하는 장면 나와요 네? 자 우마서머니 나오는 장면이죠 이거 마약하는 장면 나옵니다 자 존 트라볼타랑 세무엘 잭슨이 아주 그냥 내장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사람을 총으로 쏴죽이는 장면 나와요 이거 칸 영화제 황금 종료상 받았으니까 중고등학생들도 다 봐야겠네요 당신네들 놀리려면 네? 자 이게 존 트라볼타랑 큐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죠 자 다음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이거는 심지어 아카데미 영화제 바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감독상도 받았어요 자 여기 우리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타노스로 알고 있는 조시 브롤린 조시 브롤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럼 이 영화도 아시다시피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입니다 네? 그러면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받은 영화니까 그럼 이 영화도 중고등학생들이 봐야겠네요 네?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네? 제발 상 받았다고 다 인정하는 네? 정말 이런 거 이제는 그만하길 바라겠습니다 네?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셨죠?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유튜버 어느 언론이 어느 정치인이 어? 이 한강에 드러운 소설 이 한강에 추잡한 소설 단 한마디라도 비판한 사람 있습니까? 심지어 이 김경률이는 뭐? 단군신화도 선정적이야? 어? 환웅이 뭐 곰이랑 성관계했어? 반항 Jump 눈 감각 자막 류마 몸 감사합니다.